한글자막 by 한효정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가까이 계신에 가리라 악한 자에게 떠나서 아무리 한 생각들이고 주여 오전으로 따라올지하다 죽어져 빌어서 널리 용서하시리 죽어져 빌어 널리 용서하시리 용서하시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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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찾으라 소설하시리라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찾으라 나의 성현 주님을 찾으라 악한 나의 길 돌아와서 우리 학생 못 버리고 주님 전해 돌아오라 주님 전해 돌아오라 주 같은 자비로 주가 자비로 주가 자비로 널 용서하시리 주가 자비로 널 용서하시리 주가 자비로 널 용서하시리 널 용서하시리 널 용서하시리 자비로 용서하시리 널 용서하시리 아멘 널 용서하시리 감사합니다.